제가 6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. 6년 동안 많이 뵙고 싶었는데 이제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짝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삼천포 아가씨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내리는 삼천포에 부산배 떠나간다 어린아이를 울려놓고 떠나가는 내 일이요 이제 가면 오실 날짜 일년이 울려 위요 돌아와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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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천포 내 고향으로 여러분 지금 날씨가 굉장히 차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돌아와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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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천포 내 고향으로 알초 captured 고개껍질 동대동대 고개동대 서장계 석고 상담하던 시절이 전하니 이시여 이외에 가면 후산바사 어디든지 가면만해 기다려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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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잡고 아가씨 감사합니다